검단 신도시에서는 저는 투자 가치 있는 게 아예 A급 아파트 아니면은 요거 검단 신도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도 검단에 계시니까 제가 여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장은 시간이 지나도 호반섬이 검단, 우미린, 금호 이렇게가 대장인데 저는 이 우미린, 우미린 사고 싶더라고요. 우미린에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7억대 여기 백일역 인천 1억선이 들어오잖아요. 요거 개통이 되면은 공사하고 있거든요 계약역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7억대면은 에이 싸네 거기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다. 몇 퍼센트의 투자 수익률이냐 요거를 갭 투자 갭 3억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한 9억에서 10억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70%까지 볼 수 있다. 요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 보시는 분들은 신도시 쪽 새 아파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거고 검단에서는 이 보타닉, 보타닉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기 102역이 GTX-D가 확정이 될 확정이라고 쓰면 안되고 확정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101역 호재도 받으면서 102역 호재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 보타닉 파크, 요쪽에 출구가 있거든요. 요렇게 걸어서 가면은 도보로 10분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타닉 괜찮지 않나? 왜냐면 요거는 가격이 한 지금 5억대? 이렇게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수익률.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차원에서 검단에서는 이 보타닉 쪽을 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역은 공철, 공항철도. 네, 맞습니다. 계양역은 요 아래쪽에 있죠? 공항철도, 공철을 타고 나면은 이렇게 마곡까지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계양역, 김포공항, 강서마곡 아, 글씨를 참 개판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계양역은 요 인천 1호선, 잘 한번 보세요. 인천 1호선이 계양역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검단으로 들어간다. 검단에서 계양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마곡의 배후 주거지가 된다. 근데 대장, 국평아파트 지금 검단 보고 있습니다. 대장, 국평아파트가 7억대 보타닉 안 대장이지만 GTX가 확정되면 호재를 받을 보타닉 쪽이 5억대 이런 차원에서 검단을 보시면 되고 지도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색 칠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인천에서 검단신도시입니다. 홍홍홍님, 매일매일 라이브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호에 들어와 주시면은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크게 힘이 됩니다. 네,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저는 한 150분, 200분까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생방송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100분 이상 들어왔는데 이제 매일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여의도 이렇게 봤을 때 인천 검단이 여기 있잖아요. 인천 청라는 여기 있습니다. 청라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짓는 거는 오피스텔들이고 아파트는 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가 송도 그리고 제 머리 뒤에 있는 게 영종 이렇게 네 군데가 인천의 4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청라, 영종, 송도, 검단 인천 쪽 투자를 한다 인천이 입주량이 내년까지 많은데 후년, 후후년부터는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항상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검단이 서울 접근성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김포에서부터 오는 GTX-D 이 GTX-D 노선이 뭐 언제냐 개통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직격시 반영되는 것은 개발 발표 그리고 착공식 실제 착공 그리고 공사 중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집값이 오르잖아요. 발표를 할 때마다 파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GTX-D가 여기서 출발해서 김포에서 출발해서 인천 검단을 치고 계양 쪽으로 해서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강남을 쭉 통과합니다. 강남 그리고 영종 쪽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Y자로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천 검단에서 서니까 GTX-D 같은 경우에 호재를 직방으로 받는 게 검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다른 청라도 7호선 호재가 있고 송도도 GTX-B 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강남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4당부터 해서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GTX-D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테헤란로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GTX 중에서는 뭐 다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GTX-D 노선이 호재가 정말 크다. 제일 로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A 노선 좋아요. A 노선 좋고 삼성역 가고 B 노선 좋아요. 여의도 가고 용산 가고 C 노선 좋아요.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청량리 부터 왕심리 지나가지고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이 지하철 2호선 라인의 급행열차로 이용할 수 있는 GTX-D 노선 차원에서 검단을 보는 거고 세아파트 신축의 대장이 7억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여기가 12억 13억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쿠니쿠니님 역시 확률성으로 접근하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확률이에요. 확률